사유좋게 하나씩 갈란노? 이거 어떻게 사유좋게 하나씩 갈란노? 이야 신기하네 한 덩어리 딱 남았었는데 그걸 어떻게 4등분을 내가지고 같이 먹노? 각자 집에서 각자 따로따로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4등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딱 먹네 이야 이게 바로 정말 사유좋게네 사유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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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용? 어 언니 들고 도망가냐? 순식이 맛있나? 홍이 맛있어? 영박이 맛있어? 영박아 기분 나쁘나? 먹는데 그대로서 기분 나쁘나? 먹는데 그대로서 기분 나쁘나? 영박아 뺏기기 싫어 어 꼬맹아 왜 명박이한테 그러노? 우리 명박이 맛있나? 명박이 맛있나? 용이 맛있어? 우리 용이는 유기견인데 파양견입니다 파양견 파양견을 데려와서 키웠고 우리 순식이는 유기견입니다 우리 순식이는 유기견 우리 순식이는 유기견 우리 순식이는 유기견 맹박이도 유기견 맹박이도 유기견 맹박이 다 파양되거나 유기됐던 강아지에요 얘는 맹박이는 중성화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3끼를 다 먹네 얘네들은 생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결건조 사료도 먹고 있고요 생식인데 생식을 먹고 있고 또 닭가슴살 생식은 오리로 하고 있고요 닭가슴살은 동결건조 해가지고 이제 약초를 넣고 아로니아 같은 거 그렇게 만든 것도 먹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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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이는 밥바닥을 싹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